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 그리고 근황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매우 지친 모습에다가 눈이 충렬되고 코피들 쏟을 만큼 아주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일정이 바빠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체 분위기를 보면 지금 그쪽 진영의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유권자들을 향해서 경기도에서도 큰절을 했고 그리고 성남의 시장에 방문해서는 과거에 자기 가족사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충렬이 되고 코피도 쏟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밥 먹는 식사시간 대신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등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진영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남국은 진중근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근 교수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정체 때문인지 언어가 조금 과격해지고 급박해졌다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좀 어떤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정이 많다 보니까 지칠 만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주 전에는 눈에 모쇠혈관이 터져서 충렬이 되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코피도 쏟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정 짤 때 식사시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겠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이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지쳐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지쳐있다, 피곤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시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뒤지고 있으니까 아주 맹추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쇠혈관, 충렬, 코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입니다. 김남국이가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아주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 후보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일종의 선거 전략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건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보여왔던 이재명 후보의 절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자신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정체 내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위기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은 지난 주말에 나온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되어 나온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다 죽었다.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했고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겠다 하는 발언도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 곁에 있는 많은 검찰 출신들의 그런 어떤 수사 행태가 우려되는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 아닌가.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감옥에 가느냐.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선거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대통령보다는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김건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김건희 씨가 이런 꼭 취지보다는 이명수가 묻는 가운데 그러니까 열린 공감TV나 서울의 소리 여기에 극단적인 보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답변하는 가운데 그렇게 극단 보도를 하지 말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하라. 이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청와대 가면 감옥에 안 둘 거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니까 거기에 대응 또 반응을 하면서 약간의 웃어가면서 한 소리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김건희 씨의 발언들을 보면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그거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비리 불법 이런 의욕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인기가 올라가고 전사 이야기도 나오고 원더우먼 이야기가 나오고 걸크러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파이팅 전투력 차원에서 보면 김건희 씨 말이 맞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면은 뭔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선거인데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힘이 들고 지치고 눈도 충렬되고 코피가 난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캠프가 지금 아주 어렵다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을 김남국이가 본인도 모르게 지금 실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굉장히 감성적이거나 또는 언어가 과격해지거나 또 행동 자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큰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후보들에게 뭔가 호소를 유권자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호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도 아주 비상상황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김남국이가 아주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